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잡듯이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 바로 포커스라이트입니다. 포커스라이트는 뭐 이제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해간다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만큼 저희가 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가 스칼렛 3세대 3세대 그 이제 에어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스칼렛 3세대가 솔로 2i2, 4i4, 18i8, 18i20, 그리고 8i6이 있는데 저희가 8i6만 안하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했고 사실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만큼 그 약간의 그냥 구스 차이 있고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긴 되지만 같은 라인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그 모든 거를 이잡듯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한번 라인업대로 다 리뷰가 있으면은 그래도 찾아보기가 편하시고 비교라도 저희가 한번 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모델별로 같은 라인이라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 같은 경우는 레드가 워낙 비싸가지고 레드는 프로페셔널 오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저희가 레드 16 라인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미 비쌌고 레드 4프리나 레드 8프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는 굉장히 비싼 악기들이기 때문에 전혀 방구석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악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드는 아직 4프리와 8프리를 아직 안 했고요. 클라렛은 그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싸지도 않은 영역대에서 아주 준수한 퀄리티를 뽑아내주는 2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만원, 46, 7만원 정도 하고요. 오늘 할 4프리가 지금 7월 말 기준 7월 29일 기준 69만 8천원 버즐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8프리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90만원 중반 그리고 8프리X는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클라렛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4프리를 하니까 8프리X 말고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라이트에 거의 클라렛과 스칼렛은 모든 기종을 리뷰를 했다. 이게 에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연을 많이 드려갖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외관 한 번 보고 구스 한 번 보고 그냥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기타리스트들 한테 기타를 일렉기타까지 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이킹 하시는 분들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여기다가 다이나믹, 컨덴서 그 다음에 이펙트 두 개, 스테레오 이러면 딱 끝입니다. 더 이상 꽂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8구짜리 쓰고 있지만 뭐 건반을 씬스를 사용해갖고 씬스까지 뭐 넣어가지고 뭐 6개의 인풋을 쓴다 그러면은 그건 좋지만 요새는 뭐 씬스를 그렇게까지 내장음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마스터 건반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씬스를 저도 원래 예전에 그 롤랜드 거를 썼었는데 롤랜드 그거는 늘 이제 스테레오로 인풋을 꽂아놨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거를 그 저기로 바꿨거든요. 그 그 컴플리트 컨트롤로 바꿨어요. 그 컨탁 전용 그걸로 바꾸고 마스터 건반이 되니까 내장음원이 없어갖고 8채널인데도 8인인데도 인풋 그냥 4개 쓰고 더 이상 뭐 꽂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이 정도가 사실 사이즈로는 딱 적당하다.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좀 더 높은 뭐 다이나믹 레인즈나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 거고 그냥 이 정도는 집에서 이제 뭐 214 딱 거의 상성이 지금 맞는 정도의 최고죠. 라인업과 체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만 해놔도 집에서 뭐 데모 메이킹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그리고 잭 뺐다 꽂았다 할 일도 별로 없는 최적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0만원이에요. 지금 69만 8천원 자 포커스라이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커스라이트에서 이렇게 컴페어 인터페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들어온 거냐면은 어 자 여기에 인터페이스 보시면 인터페이스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파인더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밑에 여러분들이 라인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도 뭐 디바이스 컴퓨티빌리티 이런 거에서부터 이미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만 딱 클라렛 오늘을 클라렛만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딱 뜨죠. 그리고 요 밑에 컴페어 포 인터페이스가 딱 떠요.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3개만 비교하고 싶다 그럼 이거 해제해주고 아 요것만 클릭해주고 이렇게 하면 2개 컴페어 2개 인터페이스 비교하죠. 요렇게 3개 요렇게 4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해놨어요. 네 컴페어 포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면은 요렇게 서머리에서부터 인풋 아웃풋 정보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투프리에서부터 팔프리X까지 팔프리X는 이제 요거 보면 2단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팔프리가 두개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인풋에서 보면은 자 요게 나와있는게 10인 4아웃 얘는 18인 8아웃 얘는 18인 20아웃 이렇게 돼있잖아요. 얘는 요게 안 나와있어요. 그냥 Huge amount of digital IO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풋 아웃풋이 있다. 디지털 인아웃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게 밑에 나와있는 걸 계산해보니까 36인 31아웃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그냥 많습니다. 여기 아웃풋까지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마이크프리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와있고요. 전부 다 에어 기능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레이턴시가 얘만 뭔가 다른 기능을 써가지고 8프리X만 뭔가 엄청나게 낮은 로우 레이턴시까지 가능한 그런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게는 보면은 지금 저희가 4프리잖아요. 4프리가 1.35kg 근데 8프리로 가면서 확 무거워지네요. 4.1kg 8프리 가면은 5.23k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4개를 다 비교해봤고요. 버즈비 가서 상세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18인 8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입력치계 2개의 콤보 콤보가 마이크 라인 악기고요. 3, 4번은 마이크 라인입니다. 인스트루먼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네. 그리고 되게 수줍게 꽂고 있네요. 사진이. 그러게요. 이렇게 씩 웃으면서 꽂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USB 버스파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답터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컨버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ISA 아날로그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에어모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DB가 올라가는지 한 4dB까지 하이 영역이 올라가는 거죠. 천에서부터. 시원하죠. 소리도 보시면 되겠죠. 포커스 라이트 컨트롤러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도 이 정도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예시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친절하게 다 설명을 잘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저 친화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마이크로폰 인풋 마이크 인풋이 118dB가 나오고요. 그리고 라인 인풋에서 118 그리고 인스트루먼털 인풋에서 117 모니터 아웃에서 118 나오네요. 118 그 다음에 헤드폰이 115 118이면 아주 준수한 퀄리티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프리 투프리는 어땠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그 포커스 라이트의 좀 특징들이 보면 같은 라인업이 구수는 늘어나는데 스펙은 늘 항상 같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요거 확인해 볼게요. 아마 요것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매번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억할 수가 없어갖고 투프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투프리도 지금 보면은 투프리가 오히려 더 높네요. 아 그래요? 네 119 아 1이 높구나. 네 119 여기도 다 119 헤드폰 아웃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투프리가 오히려 더 높아요. 이것도 좀 희한하네요. 희한하네요. 거의 뭐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차이는. 뭐 1차이니까요. 네 요 밑에 팔프리 팔프리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팔프리 현재 버즈비에서 94만 8천원입니다. 팔프리 X는 지금 버즈비에 현재 설명이 안 나와있네요. 자 보면은 그러게요. 오히려 나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오히려 117 인프루먼터리 117 지금 보면은 라인 모니터는 전부 다 118 이렇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식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웃긴 거는 투프리가 되게 좋다. 근데 요 정도는 그냥 거의 같은 동일한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그냥 동일한 퀄리티의 엔진의 구수 차이 이 정도까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프리 이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고 외관도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포커스 라이트 포플입니다. 자 이렇게 멀티 인풋 4개가 있는데 네 이쪽 두 개랑 이쪽 두 개 보시면 인스트라고 써있는데 인스트라고 안 써있잖아요. 3, 4번에는 그래서 얘는 마이크 라인 인스트루먼트가 되고 얘는 마이크 라인이 되는 멀티 인풋입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잘 꽂아 쓰시고요. 여기 48V 팬텀 파워가 여기 나와있는 거 요게 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온된 있는 상태고요. 각각의 인풋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그리고 이쪽에 불 들어오는 여기 녹색 불들이 들어오고요. 각각의 헤드폰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 밑면 깔끔해요. 패킹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라인아웃 1, 2, 3, 4 라인 인풋 5, 6, 7, 8 라인 인풋은 앞에 1, 2, 3, 4 가 있었죠. 5, 6, 7, 8 입니다. 그 다음에 옵티컬 인풋 미디 인아웃 있고요. 켄싱턴 락과 그리고 USB 꽂는 곳 이거는 버스파워가 안 돼요. 버스파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답터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전원 버튼과 SPDIF 인아웃이 있습니다. 네. 끝. 네. 외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좀 든든하게 생겼어요. 뭐랄까 생긴 걸로만 보면 외관으로만 보면 한 100만원을 할 것 같은 정도 느낌의 그런 안정감과 피지컬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있는 4채널짜리 인터페이스다.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악기 적당히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딱인 사이즈가 바로 이렇게 멀티 인풋 4개짜리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쭉 외관을 살펴봤고 그러면 바로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큐베이스 연결을 해놨고요. 저희 디바이스 셋업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워낙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뭐 으다다다다다다 장난 아니죠. 여기에 포커스라이트 USB 아시오 이렇게 돼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설정이 돼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포커스라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현재 설정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헬프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팅도 인풋 세팅에서부터 아웃풋 루팅까지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구요. 지금 샘플레이트는 48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192까지 지원이 당연히 됩니다. 네. 그리고 아웃풋 루팅 한번 볼까요? 자. 뭐 아웃풋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하드웨어 인풋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인풋 세팅에서 저는 에어를 기본적으로 켜놨는데 에어는 그냥 여러분들 거의 켜고 쓰시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딸깍딸깍하고 에어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죠? 딸깍 딸깍 에어 다 켜졌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구요. 그럼 바로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미디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하나 불러놨구요. 잘 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마이크 확인해 볼게요. 네. 녹음 한번 해볼게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잘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녹음 준비를 다 해봤구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 편으로 실제 녹음을 해서 뭐 지금까지와 똑같은 느낌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포커스 라이트 2일사 껴서 들으면 아 이 소리 그냥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약간 정석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우리 뭐 시연은 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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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사프리의 사운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ко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